선수들 경기 대상에 매실이 얼마나 딱딱한가요? 그거 일부러 인플레이트를 엄청나게 더 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경기 선수들이 축력, 다시 말하는 킹력을 기르기 위해서 경기에 들어가는 그 인플레이트의 최대 보다도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한 공을 계속 차면 킹력이 향상이 돼요. 단단한 물체 왜냐하면 실제 경기 사용 공은 그것보다 조금 바람이 드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트를 굉장히 단단하게 합니다 규정대로 압력을 넣어도 일반 매치볼의 강도가 보통 아마추어들이 차는 것보다는 단단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에 인플레이트가 있어서 바람이 빠져있으면 공을 차더라도, 차는 안 뒤라든 이런 데서는 공이 안 굴러가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인플레이트를 많이 하고 저희가 학생 때도 예를 들면 저희가 운동할 때는 가죽공이었어요 가죽공 가죽공에 인플레이트를 단단하게 하고 제가 아는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 최종덕이라고 했었어요 박성화나 박상인 이런 호정무보다 한 약간 더 나이가 조금 더 많을 텐데 그 나이 또래인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중고리 슈팅이 그 당시에 제일 좋았는데 그 중고리 슈팅을 연습하기 중동고리 학교였나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 가죽공은 물에 젖으면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 무거워진 가죽공을 일부러 물에 젖힌 다음에 가죽공의 무게가 땡땡하게 무거워지면 거기에 인플레이트를 꽉 해서 엄청 무겁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슈팅보드라고 했어요 슈팅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축구골대형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축구골대를 그려놓고 거기 어느 지점으로 보내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물인데 거기에 슈팅 연습을 엄청나게 반복했다 그러더라구요 힘을 기르게 해서 그리고 처음에 만드는 구조물을 갖다 주ляется